여러분들께서 그 추석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데요. 특히 그 사람 분비된 곳에서 추석 전에는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는 강력한 그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. 재물운이 그 강하게 흐르는 그 추석 시기는 매우 그 중요합니다. 이때 그 우리의 그 재물운을 지키고 또 외부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해주는 그런 그 풍수적인 또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. 추석 전에 이렇게 해주셨을 때도 재물과 그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입니다. 또 돈복의 그 중요한 그 보호막 역할도 하게 됩니다. 그 결과 그 금전적 기회는 더 크게 몰려올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사람이 많이 그 특별히 붐비는 그런 곳에는 부정적인 그 에너지도 또 활발하다고 보수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그 왼손의 그 엄지를 다른 손가락으로 그 숨겨주시는 겁니다. 왼손의 엄지를 그 다른 손으로 감싸주시면 되겠죠. 이런 그 행위는 부정적인 그 에너지 또 금전적인 그 손실을 막아줍니다. 좋은 그 기회만을 받아들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을 하는 것이죠. 풍요의 결실에 또 이슥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붐비는 곳에서는 항상 그 풍성한 에너지 못지않게 또 부정성도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시장 같은데 이런 데서 사람 붐빌 때 꼭 이렇게 그 엄지를 꼭 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때 그 돈복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또 유지가 됩니다. 이렇게 또 엄지를 그 숨기게 됨으로써 또 금전적인 그 기회를 또 놓치지 않게 돕는다는 것입니다. 이런 행동은 또 돈복의 기운을 또 긍정적으로 모아주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으로 또 간주가 됩니다. 왼손 엄지를 이렇게 그 숨기게 되면 또 금전적인 그런 기운을 또 보호해주는 일종의 그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의식을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또 차단이 된다면 그때 그 재물운이 또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그 추석의 그 풍요로운 그런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환경에서 그 추석 이후에도 바로 가을에 크게 그 돈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그 토대가 또 그런 그 중요한 그 요소가 또 된다는 것입니다. 금전적인 그 성공의 기운만을 그 불러오는 그런 강력한 그 방법으로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금전적인 그para